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물뜸입니다. 오늘 저는 삼성 강남에 초대를 받아서 플래그십 스토어 5분 전에 이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왔는데요. 저랑 같이 한번 이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어떤 공간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삼성 강남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투어의 진행을 마친 전화 팬플레이셔입니다. 여러분 같이 보러한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올리브유터의 색깔이 그냥 심으뜸이다. 지금 보고 계신 컬러는 글랜피치. 그냥 피치도 아니고 글랜피치. 네. 있어도. 이제 앞쪽으로 보이시는 초 대형 에스크린은요. 네. 600인치. 600인치. 8K의 고아지의... 4K 아니고 8K예요? 네. 8K의 고아지의 가질로 경험을 해보셨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요? 그러면 잠시 한. 잠시 한. 당장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나 진짜 한 시간도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지금. 왜냐면 눈이 안 심심하네요. 어. 몸 좋다. 오징. 오징. 반난마리. 네. 경험하실 수 있는 친아이들 경험해 보셨습니다. 해봐. 나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강남도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강남도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강남도 한번 보시면서. 네. 불량품 업체로도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하기도 하고. 지금 봐볼까요? 낮은 편에 있어. 계속 떨어지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네. 슈퍼텀이라고 해가지고. 네.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시고 계신 게 있습니다. 네. 아니면 이게 준비되어 있는 엑재 트렌티스의 울트라 제품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와인슈퍼나 커피가 나만의 커피로 만들어지고. 누가 와도 해주는 거예요? 우와. 여기 앉아보시면 먼저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네. 먼저 내가 원하는 대로 스터마에 진행해서 나만의 케이스를 맡으세요. 너무 너무 좋아요. 이거 있으면 하루 종일 놀겠다. 이런 건 어떻게 될까? 이전. 근데 이거 한 10개 만들고 싶다. 나는 이거 하나로 만족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재밌다. 이게 VR이 약간 현실에서 잠시 벗어나는 그 느낌이 나 너무 좋아. 우와. 자꾸 아른거리시는 것 같은데. 토킹몬이. 파이링이랑 이제 친구죠. 여기는 파란색? 푸른색? 일렉트리크블루. 오. 이미 우선 화면에 이제 푸른색으로 표현한 색깔이 있어요. 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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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했던 화면. 네. 아직 출시가 안 된 제품이어서 어디 석화 강난만이 체험이 가능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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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장 최신 제품인 거죠. 갤럭시 북. 갤럭시. 3프로. 오토북 바꿀 때 되지 않나요? 됐어. 오늘 플렉스 한 번 하나요? 겉하라 저희가. 다음은 으뜸이만을 위한 공방이에요. 바로 헬스케어 등입니다. 와. 저희 으뜸이가 운동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여기서 으뜸이 연습을 보면서 직접 워치를 하신 다음에. 저랑 똑같은 제품이. 올라타서. 네. 3, 2, 1, 2, 4. 제가 한 번에 align용을 합니다. 저도 넓은 홈스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가 우리 성장에 고여. èn, 기공이. 저어. 워치를 정해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좋습니다. 열다. 저어. 지금 아래 보이는 느낌. 해산. 이 점점 이제 입장하는 빛. 위험상 사이 바로 원치. 으란 원치입니다. 원치 위험 시간뿐 아니라, 스노커크 린 후어. 그 크기까지 측정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바로 연속을 보시면서 한 번에 체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운동복 입고 싶땐 잠깐 와서 쳐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컴퓨터 센터를 이용해주시는 분들이 기다리시는 동안 사진을 찍어보실 수 있는 시티 벙커 포토존인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갤럭시아 스트리트 3 룸트라 제품이 숙제가 되어있는데요. 이런 어두운 공간에서도 굉장히 밝고 푸릇하게 흰색한 사진을 찍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진짜 힙한 게 온 것 같아요. 위쪽에 이렇게 스트리트 3 룸트라 제품 렌즈를 쳐다보시고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는데요. 총 3장의 사진을 찍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잘 찍을 수 있고요. 큭시어로 받아볼게요. 이렇게 알림이 뜨거든요. 큭시어로. 잘 나왔네? 응. 되게 힙하다. 진짜. 진짜 엄청 힙하다. 오늘 경험하신 것들은 어떤 게 제일 재밌으실까요? 그거 핸드폰 꾸미는 거. 케이스 꾸미는 커스터마이징 하고 예상 외로 카트라이더가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커요? 지금 보시고 계신 작품은요. 상상 강남의 마스코트입니다. 마스코트? 얘를요? 네. 화면이 뜨는데요. 이 메시지는 뭐냐 하면 이 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파우마와 그리고 펜 센터통을 이용해서 만들고 앞으로 시작 가능한 게 이 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의미가 있다. 너무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퇴워를 도와드린 조아라 팬키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삼성에서 이렇게 선물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인 거잖아. 그렇죠. 우와. 와, 쏘 심플. 케이스를 많이 끼려고 제가 이 크림색을 산 거거든요. 귀여워. 예쁘지? 그리고 삼성에서 주신 선물을 굿즈라고 하는데요. 우와, 되게 포장 예쁘다. 포장이 너무 예뻐서 못 들을 것 같아. 대박.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이 워치5 제품이 들어있고 버즈 프로까지. 제가 버즈는 지금 이 이전 거 쓰고 있었거든요. 너무 컴팩트해졌다. 너무 좋다. 너무너무 좋다. 행복해라. 홈카페 세트를 받았는데요. 얘는 그냥 내가 카페 가서 그 MD존에 있으면은 무조건 돈 내고 살 비주얼이랑 컬러인데. 우리 버금이들도 강남역 지나가다가 또는 삼성 강남 공간이 궁금하다면 이곳에 오셔서 많이 눈욕이도 즐기시고 또 체험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